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 직장인자 김승훈이에요 네 오늘 준비한 얘기 제목을 보면 알겠지만요 원래는 앤디르 프리드먼 얘기를 좀 조명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2020 월드시리즈 대진표가 그 앤디르 프리드먼의 현 직장하고 전 직장팀이 붙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전 직장하고 현 직장이 만약에 교류 운동회를 하는 그런 관계의 기업이라면 참 이게 참 난처하겠어요 사실 보통 그러잖아요 그 진짜 자기가 몇 년 계약으로 돼 있고 진짜 뭔가 일을 엄청나게 잘했어가지고 그래서 막 이적을 했으면 그러니까 좋게 이적하면 전 직장에 대해서도 뭐 기분이 딱히 꽤 좋은 편이기는 해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그 만약에 좀 약간 안 좋은 감정으로 그 안 좋은 감정을 약간 그 이적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감정이 좋겠어요 뭐 어디 음 그래가지고 음 약간 개인적으로 저는 네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전 직장에 대해서 기억이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전 직장에 대한 기억은 별로 안 좋은데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을 개인적으로 나는 첫 직장 때 한 첫 직장 들어가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되게 뭔가 따끈따끈하게 그 그때는 신간이었어요 왜냐면 이 책이 2011년에 나왔고요 내가 첫 직장에 2012년에 들어갔으니까 한 나오고 그러니까 그 국내 번역이 아마 조금 늦게 됐을 거야 네 국내 번역이 2012년에 됐네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지태의 서재 컨텐츠 하나로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하고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스포츠 얘기도 되고 사짐 역사 얘기도 되고 몰라 그냥 어쨌든 오늘 방송 카테고리는 스포츠 일반으로 냅뒀는데 그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책은 이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뉴욕 양키스를 이겼을까 지금도 이게 판매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참고로 나는 이걸 2012년에 사서 그런지 약간 그 책 종이가 좀 약간 빛이 발했죠 꽤 오래된 책 어쨌든 그때 막 첫 직장에서 뭐 책을 하나씩 뭐 소개시켜 주자 뭐 이런 뭐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나름 스포츠 구단 관련 얘기이기는 한데요 이게 그 경제 경영 쪽에 해당되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아마 내가 알기로 이거를 내가 그 교보문고에서 샀었는데 맞나? 어 교보문고 도장이네요 교보문고에서 샀는데 이게 아마 그 경제 경영 파트에 아마 그 서가에 있었을 거예요 경제 경영 서가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 그들은 어떻게 뉴욕 양키스를 이겼을까 참 이 원래 이 책의 제목은요 The Extra 2%였어요 그랬는데 이게 한국에서 번역이 되면서 한국에 번역하는 사람이 좀 더 뭔가 자극적으로 번역을 하고 싶었나봐 그래서 제목부터 좀 더 자극적으로 바꾼 거야 국내판을 어떻게 하필이면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우리가 그 30개 구단 중에서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은 팀이 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다저스일 수는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다저스가 인식이 제일 많겠지만 양키스가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그 악의 제국으로 평판이 나 있었던 그런 팀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제목을 택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원래 이 책 소개로만 좀 끝나려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가 왜 이거를 틀지? 그래서 결국 준비하다 준비하다 보니 ppt가 됐어요 앤들 프리드먼과 2020 월드 시리즈의 2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대 템파베이 레이스 현 직장 대 전 직장 네 그래서 제가 그저께부터 초안을 만들기 시작해서 ppt 만드는데 하루가 걸렸어요 자 그래서 원래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앤들 프리드먼에 대한 제조명을 시작을 했는데 두 팀의 월드 시리즈하고 매치하고 관련된 분석을 하다가 분량이 이따만하게 늘어났어 너무 길어져서 이 영상은 6편으로 나눠서 녹화를 뜰 거예요 자 그래서 챕터는 이렇게 돼요 챕터 지금 이 1부는 앤드류 프리드먼 이야기가 될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챕터는 그들은 어떻게 뉴욕 양키스를 이었을까 그리고 세 번째 파트 그 이후 12년 그 다음에 네 번째 파트 다저스의 부임한 이후의 프리드먼의 행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파트 2020 월드 시리즈 그 예상 원래는 이 다섯 번째 파트로 끝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월드 시리즈의 변수가 될 수 있는 요소가 클레이튼 컷쇼가 있다 보니 여섯 번째 파트가 새롭게 생겼어요 참 나도 이게 한번 시작하면 이게 멈출 수가 없나봐 나는 어떻게 보면요 좀 뭔가 짧게 짧게 편집하는 영상보다는 아예 그냥 이렇게 강의로 만드는 그 롱테이크 영상이 더 나은 거 같아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기에 아예 이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영상을 제가 여섯 편으로 나눠서 제작을 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앤드류 프리드먼의 이야기예요 1976년 11월 13일 생이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다저스의 야구 운영 차장이죠 11월 13일 미국 텍사스즈 휴스턴 출신이고요 그리고 휴스턴에 있는 툴레인드 학교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 전직 메이저리그 중견수예요 전직 메이저리그 중견수라고만 얘기가 나왔어요 좌투 좌타고요 그리고 전 템퍼베이 레이스 단장 겸 부사장 공식 명칭은 제네럴 매니저 앤드 엑제큐립 제네럴 매니저 앤드 엑제큐립 마이스 프레젠트 네 영어는 현 좀 불려야 돼요 그리고 현재는 러스앤젤레스 다저스 야구 운영 사장이죠 공식 명칭은 칩 메이스볼 어피서 이렇게 부른다고 하네요 내가 해놓고 내가 어색한 네 그 다음에 이제 선수 시절 미국 루이지에나주에 있네 툴레인드 학교 네 툴레인드 학교 야구 장학생 출신이에요 아 잠깐만 그럼 나 이거 좀 수정하고 갈게요 전직 중견수 라고만 근데 손목하고 어깨 부상이 너무 잦아가지고 메이저리그 지명을 못 받았어요 메이저리그 지명을 못 받고 결국 프로 선수는 포기를 자 근데 여러분들이 요즘 뭐 유명한 그런 GM들 인물들 몇 명 알잖아요 뭐 그 머니볼의 실제 주인공인 그 빌리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빌리빈이 있던 시기에 막 샌디에이구 파드리스 단장이었던 그러니까 박찬호씨가 샌디에이구 파드리스 했을 때 단장이 케빈타워스였거든요 뭐 이런 단장들은 보통 선수는 무명이었어요 무명 선수였다가 단장으로서 유명해진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제 그 태오 앱스타인 여러분들 태오 앱스타인은 이제 보스턴 레드삭스 GM이었다가 지금 현재 시카고 컵스 사장으로 갔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만 잠깐 선수였고 대학 때는 선수로 안 뛰었어요 예일대학교 출신이었고 그래서 앱스타인은 만 28세 10개월에 보스턴 레드삭스의 GM이 됐죠 참고로 앱스타인이 역대 최연수 단장은 아니에요 비슷한 시기에 텍사스 레인저스 단장이 된 존 대니얼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만 28세 41일에 됐어 근데 어떻게 저 나이에 단장이 될 수가 있죠 단장이면 기업의 임원인데 거의 기업 임원이에요 거의 뭐 그 바이스 프레지던트야 어쨌든 이 프리드먼은 그래서 대학에서 메이저리그 지명을 못 받게 되면서 선수 은퇴한 다음에 그 경영학 전공하고 대학을 졸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졸업 이후에 그 월스트리트에서 활동을 해요 투자가로 활동을 하는데 그렇게 투자를 하던 도중 2003년에 당시 진짜 만년 꼴찌만 거듭하고 있던 템퍼베이 데블레이스로 영입이 돼요 그때는 진짜 뭐 악마의 가오리 뭐 어쨌든 뭐 이런 팀의 이름이었어요 악마라는 이미지가 있었어 뭔가 팀 이름은 뭔가 좀 무서워야 된다 약간 그런 관념이 있었나봐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야구 개발 담당 이사로 들어가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때 아마 비슷한 시기에 맷 실버맨이라는 사장도 사장으로 영입이 되고 아마 이제 조금 지난 다음에는 그 스튜어드 스턴버그라는 사람이 구단주로 이제 인수를 해요 이 구단을 그래서 이 약간 그 같은 시기에 딱 동시에 이 세 명의 인물 프리드먼 실버맨 스턴버그 이 세 사람이 영입이 된 게 아니고 아마 조금 시간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3인 체제가 완성이 되는 과정에서 2005년까지 성적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척 라마라는 단장을 해고를 해요 그 다음에 야구 개발 담당 이사했던 프리드먼이 단장으로 승격이 되지 단장 겸 야구 운영 부사장이었어요 Vice President 그런데 이제 프리드먼이 존 레니언스보다 생일이 9개월이 빨라가지고 최연수 단장 기록은 아니라 그래요 자 근데 그때까지의 이 템파웨이 데블레이스의 이 팀 컬러는요 맨날 그 팀에서 맨날 성적이 꼴지만 하니까 여러분들 그 드래프트 지명 제도 알죠 드래프트 지명 제도는요 전 시즌 성적 기준으로 꼴지부터 선수로 고를 수 있어요 꼴지부터 성적의 역순으로 골라요 그래서 그 그 다음 지명은 그 다음 라운드는 다시 1등부터 꼴지로 가요 그래서 그 일명 우리가 아는 그 리을자 방식으로 지명을 해요 음 리을자 방식으로 지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템파웨이 데블레이스에는 맨날 최상위 유망주들만 가는 거야 음 그랬는데 그래서 유망주들이 뭔가 오우 엄청 잘하는 거 같이 보여 그러면요 일단은 그 자리가 없다면서 일단 올려 근데 문제는요 충분히 마이너리그에서 충분히 수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라오니까요 어떻게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힘들지 그래가지고 메이저리그에 적응을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선수들이 많아진 거야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당시 BJ 업튼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멜빈 업튼 주니어가 있어요 중간에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이 멜빈 업튼 멜빈 업튼 주니어로 이름을 바꿨고 그 참고로 이 선수의 동생이 저스틴 업튼이라고 메이저리그 선수가 또 있어 두 선수가 한때 애틀랜타 브레이븐스에서 같은 팀으로 뛴 적 있어요 형제가 아 그리고 뭐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제가 얘기하자면요 저스틴 벌랜더의 아내가 된 그 케이트 업튼 있죠 그 정말 그 되게 이쁜 모델이 있는데 그 글래머 모델이 있어요 글래머러스 한 분 그 케이트 업튼 하고 같은 집안 아니에요 그냥 패밀리 네임만 똑같은 거지 원래 그 그런 친척관계 이런게 1도 없었대요 그러다가 그 화보 찍을 때 너무 이 업튼이라는 패밀리 네임때문에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중간에 그 케이트 업튼이 딱 그 가운데 서있고 그 옆에 그 업튼 형제가 딱 서있고 뭐 그렇게 화보 찍은 적이 있더라고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이제 떡잎부터 알아본 유망주는 어릴 때 장기계약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메이저리그에서는요 풀 그 서비스 타임을 3년을 3시즌 3년이 아니에요 서비스 타임 3시즌은 어떻게 계산하면요 경기수 기준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몇 경기 이상을 뛰어야지 한 시즌을 온전히 뛴 것으로 인정을 해 그 그래가지고 그 그러니까 경기 출전소라기보다는 로스터 등록일수예요 왜냐하면 투수 같은 경우는 맨날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서비스 타임 3시를 채우면 연봉 조정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그 전까지는 그냥 구단이 야 너 너는 얼마만큼 받고 뛰어 약간 그냥 그렇게 연봉 계약을 해버려요 그런데 연봉 조정 자격을 갖추게 되면 그때부터 선수는 구단하고 협상을 해서 연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선수하고 구단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요 둘 중 한쪽이 원하는 연봉을 연봉 조정 청문회에서 들어주게 돼요 뭐 거기까지 가는 일은 별로 없긴 하는데 김선우 해설위원이 예전에 아마 콜로라도 로키스하고 그 연봉 조정 청문회에서 졌던 걸로 알고 있어요 김선우 해설위원이 그 그 단계까지 가기는 하는데 선수가 이기는 경우 별로 없어 어쨌든 그래서 구단은 웬만하면 최대한 안 주고 싶어 하는데 선수의 연봉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아요 그래서 박찬우씨 같은 경우는 연봉 조정을 세 번째 때 990만 달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그 연봉 조정 3년 차 때 천만 달러를 넘긴 선수가 없었거든 약간 그런 불문율이 있었어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너무 이제 몸값이 올라버리고 그 다음엔 FA거든 서비스 타임 6시즌 보내고 나면 FA인데 FA가 되면 이제 그냥 몸값이 엄청나게 천장 부실을 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빌레이스 같은 경우는 돈이 없으니까 선수를 못 잡아 그래서 이 프리드머니 선택한 방식은요 진짜 어릴 때 어 이 선수는 오래도록 쓸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그냥 그 연봉 조작 자격이 오기 전에 그냥 장기 계약을 그냥 걸어버리는 거야 장기 계약을 걸어버리면 장점이 뭐냐면요 일단 그 정해진 시기까지는 그만큼을 밖에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러면 그동안은요 몸값이 오르고 싶어도 못 올라요 그래서 물론 나중에 그 계약이 끝나갈 때쯤에 계약을 또 매죠 하면 그 연봉을 조금 그래 올려는 수 올려는 수인데 구단이 딱 그 책정을 해 그리고 선수하고 협상을 해 어느정도 협상하고 그래 이 정도 가격이면 걔도 만족할 수 있겠냐 하는 이런식을 붙잡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롱고리아 같은 경우 거의 십몇 년 계약을 해나 그래서 원래 이제 2022년 까지 계약이 돼 있었어요 에반 롱고리아가 아 물론 결국은 트레이드로 보내긴 했어 프리드머니 떠나고 나서 음 그리고 원래 이제 빌리빈 빌리빈의 그 머니볼은 출루율이었거든요 출루율이 기본이었어 그래서 이제 그 출루율의 가치가 재조명이 되면서 딱 그 시기에 그 시기 이후 추진수 선수가 가치가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출루율이었어요 음 그래서 추진수 선수나 뭐 조이보토나 뭐 이런 선수들이 그 출루율이 되게 뛰어난 선수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어 득점 능력이 좋거든 그런데 출루율은 이미 이제 몸값이 올라와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보통은 공격적인 지표만 보는데 수비 주로 이런 정말 그 선수로서 갖춰야 될 기본 이런 거를 그냥 기본이 된 선수를 중시를 한 거야 그리고 그때 구단 홈페이지에 걸렸던 캐치프레이즈가 watch it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라 이런 게 당시 템파베이의 캐치프레이즈였어요 그랬는데 자 이때까지만 해도 템파베이 네블레이즈는 꼴찌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 2007년에 최희석 코치가 그 트리플 에이에 있었고 그 다음에 서재훈 코치가 원래 그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있다가 DFA 돼가지고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그 여기까지 정말 약팀으로 정말 만용 꼴찌로서의 템파베이 데블레이스는 여기까지 1부예요 자 그러면 이어서 2부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2부에서